안녕하세요 덴탈빈 조용석입니다 이 시간에 하악 제3대구치 발치 증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5세 예정 환자이고 하악 좌측 제3대구치를 발치하고자 합니다 이 증례는 수평 매복 증례가 되겠습니다 파샬 이럽션이 되어 있고 수평으로 매복이 되어 있습니다 호리존탈 임팩션에 클래스2 레이무스 관계를 보이고 있고 포지션은 깊지는 않아서 A가 되어 있습니다 포지션이 너무 깊으면 어려운데 이거는 그나마 호리존탈이지만 좀 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커버가 된 뿌리를 가지고 있고 나이는 20대 중반이니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증례는 좀 어렵게 보면 레벨3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섹시닝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레벨3를 보고요 플랩을 열고 일단은 저는 세제탈 섹시닝을 합니다 세제탈 섹시닝을 해서 상방에 크라운과 루트를 제거하고 하방을 제거할 텐데 하방 같은 경우는 추가에 엑시알 섹시닝을 해야 돌아 나올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엠블럭 플랩을 열어서 노출을 시켰습니다 노출을 시키고 트랍을 형성했고요 세제탈 섹시닝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치아를 분할시키고 디지털 세그먼트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사실 지금은 제가 장축을 따라서 세제탈 섹시닝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방향이 이렇게 앞쪽으로 가게 되면서 디지털 세그먼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뿌리를 모두 포함한 세그먼트 다 나왔고 결과적으로 앞에 남아 있는 작은 크라운, 미지얼 세그먼트만 남아서 이것만 뽑고 손쉽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세제탈 섹시닝이 되지 않고 오블릭하게 세제탈 섹시닝이 되면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더 쉽게 발췌가 된 정례가 되겠습니다 상악은 간단하게 나오죠 파하샬 이럽션이 되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발췌가 된 모습입니다 비디오를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하샬 이럽션인데 깊이는 얕습니다 깊이는 이런 경우는 그나마 난이도가 좀 쉬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엠벨로 플랩을 형성했고요 P24G 페럴셀리베이트로 플랩을 리플렉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 손에 미네소다리 트랙터 들려 있죠 치아와 본 사이에 트랍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장축을 따라서 박칼쪽과 디스탈쪽을 트랍을 형성해서 나중에 발췌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치근에 치아의 장축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지털 섹시닝을 하기 위해서 하이 스피드 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나멜 부위를 일단 삭제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로우 스피드 스트레이트 벌을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세지털 섹시닝을 진행을 합니다 이 비드를 보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약간 방향이 조금 더 눕혀야 세지털 섹시닝인데 조금 이렇게 세워지면서 오블리크 세지털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네요 자 분할을 시켰습니다 엘리베이트로 분할을 시켰고 럭시에이션을 시키고 있습니다 5번 룻 엘리베이트로 조금 더 모빌리티를 주었습니다 돌아서 나옵니다 다행히 돌아서 나오는데 예상보다 더 큰 세그멘트가 발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게 나오는 이유가 딱 정확하게 분할 되지 않다 보니까 루트가 한꺼번에 다 나와도 보니까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상과 다른 상황이 생겼습니다 세지털 섹시닝의 깊이와 방향이 좀 부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치근이 좀 이렇게 모아져 있는 생각보다 많이 모아져 있었고 세지털 섹시닝이 깊이 깊지 못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파질이 되었고 어쨌든 전화위복으로 더 쉽게 발췌가 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청소하고 한 바늘만 봉합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호제로 실크로 인트러프티드 수추로 간단히 봉합합니다 엠블럭 플랩의 장점이 이렇게 마무리기 쉽다는 데 있죠 간단하게 봉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좀 꼬였는데 관계없습니다 상악 파허샷으로 이루어진 데 있는데 플랩을 열지 않았고 정확하게 미지어 박칼 쪽을 찾아서 그 부위에 엘리베이터를 쓰면 나옵니다 지금처럼 필요하면 절개를 하겠지만 이 정도는 절개하지 않아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정리하고 그저 물려주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거의 봉합을 안 해도 괜찮죠 자 이렇게 발췌가 되었습니다 세지털 섹시닝으로 결과적으로 오블리크 세지털 섹시닝이 되었고 더 손쉽게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술 시간도 한 4분 3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